그런데 약간 그 신비성 있죠? 있죠, 있죠. 충분히 그거는. 그건 확실하네요. 이거는 얘기가 되지, 말이 돼. 예사, 나사, 하사. 사 3명이에요? 볼펜. 볼펜. 종국이는 딱 잘라 했지 않으세요? 볼펜.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지금 얘기해서 나 지금 잠깐만. 이거 진짜만 딱 계산하고. 아니, 이것만 딱 계산할게, 진짜. 아니, 이것만 딱 계산할게, 진짜. 혹시 볼펜을 다 빌려야 하는 그런 무시가 있는 거 아니야? 볼펜을 다 빌려야 하는 그런 무시가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정말. 나 지금 동생이. 볼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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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이거는.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계산하고. 나는 형을 무조건 믿거든요. 어. 나는 형을 무조건 믿거든요. 어. 나 무조건 믿어야지. 오늘 봤잖아.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종국이 네 생일이. 아니, 그런데 이런 데도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 레벨 4가 지금 세명인데. 아, 형아. 내가 아닌 건 알겠죠. 너가 아니고 내가 아닌가요? 레벨 4가 없는데. 이런 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버, 어버. 어버, 어버. 그러면 아니에요?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버. 어머! 어머! 미안해. 위조한 레벨 배지를 놓아줄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계세요? 위조범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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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오빠 하나 받았잖아요. 볼펜이 없는데? 오빠 하나 받았잖아요. 제가 알려주면 안 돼요? 오빠 이거. 오빠 손을 막아주세요. 있을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있지 않을까? 아, 뭐야. 아, 뭐야. 뭐예요, 언니? 어차피. 이건 각오로 제가 지금 찍을 거예요. 알겠어요. 사랑해요, 김정은.